아, 좋은데요. 차유람 선수의 공격, 코너쪽. 좋아요. 매치 포인트에 먼저 올라가는 외뱀 키닉스입니다. 14 대 13. 자, 이건 위마즈 선수가 해내줘야 되겠죠. 본인이 좋아하는 완벽한 어떤 컨트롤. 자, 차유람이 일단 만들어줬고, 위마즈 선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충분히 가능한 공입니다. 아, 너무 깊나요? 예민하게 때렸는데, 일단 봐야되겠어요. 천천히 다가가는데, 옆에서 득점 되었습니다. 아, 들어가세요.